오늘 부장님한테 또 혼났어. 왜? 난 왜 이렇게 애교가 없을까? 애교? 내가 전에 애교의 달인이라는 앱을 봤는데 그거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럼 우리 해볼까? 그래. 우와, 이 앱만 있으면 진짜 우리가 애교의 달인이 되는 거야? 응. 그럼 우리 해볼까? 한번 직장 늘러보자. 우와, 이거 듣기도 되나 봐. 과장님, 사, 어, 사, 아니, 많이 좋아합니다. 우와, 진짜 귀엽다. 나도 이것만 있으면 귀여워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카테고리도 많아. 우와, 애짤은 뭘까? 우와, 사진도 많네? 응, 진짜 귀엽다. 한번 눌러봐. 저 정도 돼? 저 정도 되나봐. 우와. 이 앱만 있으면 애교의 달인이 될 것만 같아. 맞아. 우리 한번 애교의 달인이 돼보자. 그래. 좋아. 또 보러 오래. 보러 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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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